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제가 퇴근을 하고 꼴뚜기를 다시 잡으려고 왔어요 오늘 비가 원래 오는 날인데 지금 일기예보가 갑자기 바뀌어서 비가 안오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갖고 제가 지금 다시 꼴뚜기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주말에 온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일기예보상에 오늘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 갖고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 둘 셋 됐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여덟 한 열 다섯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낚시 하시는 분들이 오늘 저도 한번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잡아야 할 텐데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저번째는 4마리 밖에 못 잡았는데 오늘은 좀 잡힐지 궁금해요 제가 근데 여기 기어들이 없어서 제가 어디 이렇게 한국 분들이 계시면 그 옆에 붙어서 좀 해야 되는데 아 눈치가 좀 보이긴 합니다 혹시 어느 쪽에 한국 분들이 계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 아 아멘 한 분이세요? 많이 잡으셨네요 몇시부터 하셨어요? 몇시부터 하셨어요? 어 그래요? 많이 나와요 오늘? 안잘까요? 네 그래도 6시부터 오셨다는데 조금 잡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 지금 10시 반 11시가 다 돼가니까 4시간 정도 하셔서 한 2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조항이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 분들은 얼마나 잡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저쪽에서 한국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하고 계셨는데 오늘도 오셨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발전기 소리가 조용하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11시 12시 뭐 새벽 한두시 돼야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까지 오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한두 시간 정도 해보고 과연 크리스가 얼마나 잡을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 오늘은 4마리 이상 잡아야 되는데 확실히 이 불빛이 밝은 데에 가야지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염치를 불문하고 제가 옆에 꼽살을 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십시오 Bone 아 나 안 잡히지? 아 나 안 잡히는 거 가게 아 나 안 잡히는 거 아 나 안 먹이 아 나 안 먹지? 아 나 안 먹지? 전 안잡히죠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 외국 분이랑 이렇게 한국 분이 결혼하신 분이 계시는 구독자님이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 낚시 하는데 오셔갖고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셔갖고 제가 여기 구경을 왔는데 여기 외국분 구독자님은 여기서 이걸 직접 만드신데요 이런거를 다 지금 손수 만드신 거에요 그래서 당신이 모든 걸 구경하셨을까요? 네, 뭐 어떤 걸 제가 구경하셨을까요? 이런 걸 구경하셨을까요? 이런 걸 구경하셨을까요?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저는 3개의 제품을 받았을 때 30$. 그런데 만약 이 제품을 받을 때, 50$. 50$? 그래서 스포츠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포츠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맥에서 10개 받아요. 그리고 그 패널이요. 월마트 타입으로 한통에 지내셨을 주고. 그의 한통 같은 경우는 아 네. 아 네. 고급의 부품을 배출하는 여행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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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tsco they sell this wire. It's a liter. You just cut it and run it through there and bend it. And I use a heat gun to heat up the metal and then you dip it in powdered paint. Sportsco sells the paint to make it glow. Oh yeah, they're bright. You can see how it glows a little bit. But the squid like a lot of green. Oh, they like green color? A lot of pink. Pink and green is a good color. And then some I mixed different ones. Oh yeah, for decoration. Because one day this one's real good, the next day it doesn't work at all. Oh yeah, sometimes. So you can try everything. And sometimes the small ones easier, you catch more. Sometimes the bigger ones you catch more. Oh, okay. Nice. Very lonely in mine, you're a loner, but you're a Economist. So I'll try to danny vitally for the next month. And I'll try everything to take care of the people. So I'll try everything to do. I'll try to take another event. The one thing I want to take a long time ago is, The person who has a ges multiplicity to go to the scene from the scene. Let's see how it looks like the fish are not good. 그게 불법 이라고 하네요 저도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제가 피어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이렇게 외국분과 한국분이 알아봐 주셔 갖고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많이 자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야 할까요? 몇몇에 많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랩을 벗고 그리고 랩을 벗고 아, 네 그리고 슈퍼를 벗고 그 다음에는 랩을 못 잡고 아, 네 아마도만 아마도 말이야 뭐 어떨지? 어떤 잡은지? 어떤 행운을 했는지? 저는 제 아래에 인간을 해외했고 아? 너는 아래에 인간을 해외했고 이전에 인간을 해외에서 학부모. 그래서 여러분은 아래에 인간을 해외했고? 네 인간에 인간을 해외했고? 두 번째 아이디는 동교창에 있는 동구천? 영산 영산 오케이 땡큐서 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가 또 살게요 I'll come back later ok? 땡큐 You don't wait Yeah 마시로 환경을 했어요 Yeah Next year we can go together Yeah Thank you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 제가 막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크리스 아니냐고 여쭤보셨고 맞다고 하니까 제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시는 구독자님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알았는데 남편분이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군인이셨대요 그래갖고 두 분이 만나셔서 이렇게 결혼하셔서 여기서 살고 계셨는데 제 채널을 보시고 이렇게 알아봐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보니까 동네 같은 동네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습니다 저분이 헌팅을 하신데요 사슴사냥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크리스가 한번 사슴사냥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오늘 제가 꼴뚜게 낚시를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간은 빵입니다 한마리도 안잡히네요 옆에서는 막 잡히는데 제꺼는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1시 반인데 네 지금 1시 반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갖고 마 오늘도 많이 잡을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저의 조가는 빵 말입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오늘의 성과는 꼴뚜기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저를 알아봐 주신 구독자 분들이 계셔 갖고 너무 기뻤어요 기뻤고 어 제가 유튜브를 잘 시작했다 라는 그런 뿌듯한 감정과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다시 날씨가 좋거나 시간이 될 때 다시 저녁에 와서 꼴뚜기 낚시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볼게요 일단은 오늘의 조가는 빵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뿌듯하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